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에 못 나와 뭐 여름이야 여름에 못 나온다고 여름에 못 나온다고 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벚꽃이 안 쏜 왜 이렇게 뚱이야 인기가 많아 똥인가? 빨리 소개나 해 저희 운동장에는 식탈도 있고 예 예 실제 없이 넓어요 이거 맞아? 뭐하는 걸까 저걸 왜 싣는 거지 고양이 통로인가? 고양이 통로 그런 거 없어 나 고양이 있을게 세대 가볼까 생일할게 있나? 자랑하라고 사람들이 막 앉아있어 빨리 안 와 바로 갔겠지? 가자 태풍이야? 위로그에 넣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밖으로 나가볼 거예요 아 그래도 나가도 되는 거 같아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자 학교 끝 끝났어요 어디가? 집이요 나도 집 깔 거야 나 한담 진짜 빨리하고 싶어 너무 불안해 너무 세게 불어 저런 해 아 아 personn without you Look at me 볶음 오늘 벚꽃 보러 왔어요 인생샷을 가지고 와야지 아이쿠이 아이쿠이 언제 봤지? 자전 이렇게 볼것이 샀어요 여기 이쁘게 나온다고 했다 탔다 미안? 너무 이뻐 어떻게 할거야? 아냐 매는게 학생같아 대협이로橋 다요 이쁘기 도대체 갑자기 비가와요 미안한데 갑자기 비가와요 야 어디 앉아있을래? 그니까 거기 있잖아 사랑의 공장 지금 뭐니? 왜 여기? 와요? 안 오는데? 무산 한 번 내려볼게 안 오지 않아? 멀망리야 멀망리 이런 거 겹쳐서 이렇게 편집하는 분수 덕이 옆에 찍어야지 넓어 넓어 아니 너 빨리 두었어 연주로 갔나? 안녕 그림자 안녕 왜 이렇게 존나왔네 인사 하이 좋아 우리 노래방 가야되는데 짜잔 하이 하이 말해 소감 야 너 많이 먹었어 발바닥 고파 너무 많이 먹었고요 사진도 못 찍었고요 거짓 같아요 여기 뭐 한 게 없어 여고 꿋꿋 있어 집 가요 하이 씨 뭐야 뭐야 엄마 눈빵 하이 집을 가고 있어요 국가 다 왔어 이제 우리 그치? 어 단체사 내가 그 뭐야 합성해볼게 좋아 너무 아쉽다 야 이거 거기 위험해 조조조조조조 야 야 여기로 와 야 여기로 와 야 왜 이래 동네 따라 막 보고해서 걷고 싶어 그런건가 집 간다 이제 하이 하이 집을 가고 있어요 집 물론 나는 아니지만 야 나 진짜 며칠에 들어갈거야 11시 오 너무 늦게 들어간 잘 가 얘들아 안녕 빠이 조심히 가세요 빠이 조심히 가세요 안녕 진짜 안녕 빠이 나 간다 안녕 빠이 안녕 야 이거 왜 이럴까요? 야 이거 찍고 있어 야 내가 배 자가 없어 이사 좀 해봐 아라탕 가게에 왔어요 아라탕이 나왔어요 둘이 한 번씩 유튜브를 해봤던 게 없지 않니? 아 뭐야 이게 닭질이 일어날 시즌이에요 쌀? 주플라멜 이게 사실 안좋아? 안 보이냐나? 이거 할래? 근데 마지막 이상해 마지막 거 이상해 하트 해야지 이거 하트 하나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다루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또?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폭풍이 나왔는데 화질이 별로다 그니까 복붓놀이를 보러 가요 얘들아 지쳤어 왜 이렇게 찍고 올릴게 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이 많아 없더라 그냥 삶을 뿐이다 잘? 헤엑 짠 근데 내 손에 있는 곳은 일대 kiss 나 물도 덜있어 네 길거로 가자 아 아무리 갈라? 여기로 갔어 오우 너무 안좋아 형 야 이제 horizon 또 이곳 Trb 배불로 단, 중독,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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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이 아니고 내가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 이걸 최대한 제일 빨리 그걸 해주세요 불꽃놀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왜 흐리시간 나오냐 왜 11시 11시 4시에 이제 나와서 11시에 집 가고 있어요 아 야 다리 아파 아 다리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발이 또 너무 아파요 저는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일 서프다 쓰러질 거고 안녕 안녕